네, 안녕하세요. 2024년에 정말 새해가 반갑습니다. 또 저번에 10년에 하면서 보고 보고 또 보고 지역분들을 또 보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. 앞서 청장님부터 의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그룹에서는 우리 16명 의원들 나와서 다 생각하고 그랬구나. 하여튼 다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2024년에는 우리 그룹에서도 그룹 청장님하고 또 청장하고 같이 활발하게 일하겠습니다. 어쨌든 1번도 건강, 2번도 건강입니다. 건강하셔야 그룹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합니다.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수고를 잃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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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